겨울이를 만나셨다고요? 그래. 에라에게 얘기를 듣고 겨울이를 만나 물었더니 봤다는구나. 아니, 그게 사실이었다니. 아니, 그럼 대체 누가 사돈을... 그래서 내일 사돈이 입원해 있던 병원에 병원장을 만나볼까 한다. 병원장을요? 그래. 겨울이 말로는 병원장이 자기와의 만남을 피하는 게 뭔가 숨이려는 게 있는 것 같다 해서 내가 대신 만나볼까 한다. 아니, 근데 그 병원장이 겨울이도 피하는데 아버지는 만나려고 할까요? 다행히 비서를 통해 연결이 됐고 YG 회장이라 하니까 만난다 했다는구나. 아, 예. 그렇군요. 아버지, 그럼 저랑 같이 가시죠. 아니다. 그보다 넌 내일 나 대신 경제인 모임에 참석을 해다. 나는 병원장을 만나볼 테니 그 일 때문에 널 부른 게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병원장은 YG의 윗선을 아버지라고 생각했으면 만나겠다고 한 것 같은데 아버지가 병원장을 만나면 모든 게 밝혀질 거야. 그럼 내일 도착할 때까지는 연락이 안 된다는 건데. 내가 직접 나서기엔 너무 위험하고. 어쩌지. 어떻게든 병원장 오기 전까지는 못 만나게 해야 하는데. 안 лет the only thing is that they live in, 간추 approximated 잘 보니, mean, then Anthony of the Lord as his name is God.